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1년 내내 한 건 아니지만 김석환 연구원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그 프리젠테이션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건 좀 배워야 돼. 정말 좋은 PT 자료 내용도 좋습니다만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한 해 계속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뒤에서도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특히 코스피의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역대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2001년에 2000년 초반에 IT 관련한 버블이 있었을 때 제외하고는 무려 20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포인트가 이제 목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새해에는 충분히 좀 도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5만 전자라는 오명이 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8만 1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 올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한 32% 정도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9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2010년 2월에서 4월 약 12주 동안 상승한 이래 가장 긴 상승 랠리를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가 당연히 좀 강세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내년 추가적인 투자, 증선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한 장비업체들의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 지난 7월 이후에 지리한 박스꾼 움직임을 현재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술적 허드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내년 1분기에 기대되는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춘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3월에 양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가총의 상해 종목들, 특히 상해 종합지수에서는 기주모태주라든지 제약주에서는 항서제약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심천 쪽에서는 백주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량액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BOE라든지 그리고 CATL로 잘 알고 있는 닉더스다이라고 하는 회사약과 오늘 상한가를 겨루고 했고요. 10% 그리고 BRD 같은 경우도 5% 넘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 화제가 됐던 게 알리바바 아니에요? 맞습니다. 물론 나스닥, 홍콩 이런 쪽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일단 어제 미국에도 알리바바 ADI를 상장이 되었거든요. BABA라고 해서 ADI를 상장이 되어있는데 어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들이 오늘 장중에도 여전히 나타났고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텐센트라든지 메이트원과 같은 대형 IT 플랫폼의 움직임들이 좋았다. 반등했어요. 네, 반등을 했고요. 일단 이런 기대감들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11월 달부터 한 달 넘게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규제를 강도 있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정점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텐센트 막 뭐라고? 떡 나가는데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저게 어디까지 가나 그랬는데 어쨌든 좀 반등했다니까 다행이고 네, 맞습니다. 대만도 신고가로 마감을 하고 있다면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의 IT 업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대만도 이제 같이 연결지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전업종이 고른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대표적인 TSMC라든지 미디어텍, 홍하인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만 증시도 신고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역사적 신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 금융주, 특히 증권주들의 올해 실적이 정말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이슈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LG전자와 마그나 관련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그나가 왜 최대 자동차,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대 부품사가 아니다. 보시죠, 보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방금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보쉬가 가장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그나는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마그나도 세계 3위의 차 부품사거든요. 그렇죠. 최대 부품사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LG는 전체, LG 그룹주 전체로 묶어서 글로벌 내에서 한 15위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시장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생산 플랫폼인 eGMP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이게 맥스 최대 연 한 30만 대까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차, 2차 배터리 발주 물량은 이미 1차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에서 가져갔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에서 가져갔고 3차가 1차와 2차를 합친 물량만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입찰을 한 기업들이 국내 3사를 비롯해서 중국의 CATA라든지 그리고 AESC라고 하는 배터리 회사들까지 이렇게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모멘텀들은 제 생각에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유효한 테마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시장이 커지는 데니까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그렇고 증시 결산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증시 결산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에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이어서 올해 전체, 전세계 증시, 주요 증시 중에서 코스닥이 무려 45% 가까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45%의 상승률이고요. 기수 상승률이고요. 네. 나스닥은 어제 종가이긴 하지만 약 4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가 무려 31%나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코스닥한테 일단은 올해는 형님 이렇게 해야 되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별로 다 없었는데. 코스닥이 어쨌든 주요국 증시 인덱스 중에 상승률이 1위예요. 맞습니다. 상당히 좀 올해 그래서 이제 올해 동학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 증시는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홍콩이나 이런 쪽도 좀 상당히 약세의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중국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는 좀 더 내년에 모멘텀을 가지고 좀 접근을 봐도 잘만하다라고 생각을 글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생겼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진압이 된 게 중국인데 주가 상승률은 그저 그랬네요. 네. 좀 많이 부진했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좀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IT 가전, 화학, 건강관리 솔직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약바이오 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새로운 산업들, 언택 관련한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분류를 좀 봐야 되긴 하는 게 이 IT 가전 쪽에는 보시면 주산 퓨어셀이라든지 LNF, 에코프로BM, 삼성 SDI,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 면면을 보시면 실제 이 회사들이 우리 가정에서 쓰는 가정에 쓰는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LNF나 에코프로BM, 삼성 SDI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2차전자와 좀 묶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뜯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화학 쪽도 보시면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이런 쪽이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올해 정말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를 뽑아왔는데 제가 앞서 제약바이오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개 중에 10개가 제약바이오와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 특히 네 번째 상승률을 보였다는 SK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업종 분류상은 화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상승의 원인이 됐던 것은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이제 상장하려고 하는 모멘턴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K케미컬은 527% 오르고 듀산 퓨어셀이 무려 503%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뭐 다른 데도 보면 듀산 퓨어셀이나 세이스윈드 뭐 이런 회사들 보면 실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이 있는 테마가 성으로 좀 엮이는 기업들이 없고 LNF나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도 이제 2차전지. 그러니까 올 한해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부분에서 성과를 크게 냈던 기업들이 올해 상승률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과외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심풍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풍 제약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약간 수급적인 모멘텀들도 있었죠. MSCI나 이런 지수에 편입되면서. 지수에 편입되니까 외국인 매수 1위. 네. 맞습니다. 수급적인 모멘텀도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내년에 정말 시장에서 기대하는 퍼포먼스를 내 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계자들은 좀 퀘션마크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의깊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송에는 HMM 그러니까 현대상선이죠. 예전에. 네. 맞습니다. 287%가 올랐다. 이것도 좀 특기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6년도에 구조조정의 칼바람에서 사실 이맘때인데. 그렇죠. 탄진해운이 역사의 대안가로 사라진 그 업종인데 4년 만에 HMM은 살아남으니까 무려 300% 가까이 주가가 올라버리는. 대단합니다. 실제로 대만 쪽에 에버그린 해운이나 이런 해운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도 보였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석환 연구원이 또 이렇게 PPT 자료를 잘 만들어서 설명해 주신 게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는데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연휴 때 특별한 계획이 당연히 없으시겠죠? 특별 집에서 육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이시라고. 셋입니다. 셋입니까? 애국하시는 우리 김석환 정보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